중원대학교의 김철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한국인들, 지금 한 5천만의 한국인들 중에 보청교라는 명칭을 아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청교라는 명칭이 여러분들 오늘 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은 오늘이 상당히 경사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많은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나와 있듯이 일제강점기 종교정책과 보청교회 항일민족운동 이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자료에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일제강점기 보청교회 상황은 아까 앞에 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아마 그런 시각들도 있지만 이 자료들을 꼼꼼하게 보다 보면 당시에 보청교회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마 걸개 그림에도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라야마 주준의 조선의 유사 종교회에 나타난 당시에 보청교회와 천도교회의 분포도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조선 전역에 진정원이라든가 이런 보청교회의 그런 조직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자칭, 타칭, 600만 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도수에 대해서도 이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연구자들 중에도. 그런데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문을 가질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주제하고 거의 가까운 내용이지만 이것도 일제의 어떤 식민 권력의 보고서입니다마는 당시에 보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수는 조선 독립 및 보청교를 믿지 않으면 조선민족이 아니다라든가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일반화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번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보청교회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연구들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지만 우선은 이 자료의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일 먼저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필요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득력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료의 문제를 자료를 인용을 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건 뭐냐면 보청교회 연역사 등 교단 자료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증언 자료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교단 자료는 매우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중요한 자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학계라는 게 교단 자료를 인용을 하게 되면 일단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먼저 보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뒷받침할 자료를 이제 또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이라든가 증언 자료를 또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아마 첫 시간에서부터 계속 아마 신문 자료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자료는 신문이나 이제 그 당시에 저널 자료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게 비판이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당시에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이미 식민 권력하고 거의 한 배를 탔다고 해도 과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하나의 그 비판이 사실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료를 발굴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을 아마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시선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선이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제국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적이라는 것은 항상 아무래도 아까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보청교를 일단 하나의 종교로 보면서 사입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물론 이거는 1915년 포교규칙에서 유사라는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등식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근대의 시선이라고도 했고 또 하나는 이 친일의 문제입니다. 이 친일 문제가 이제 보청교회는 하나의 씌워진 굴레입니다. 이거를 빨리 벗겨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는 내용은 바로 이 친일의 문제를 벗겨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실들이 지금 발굴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보청교회에 씌워진 그러한 부정적인 굴레들을 빨리 벗겨내고 사실은 올바른 연구가 돼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은 많지 않지만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래도 보청교가 친일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아마 평가를 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지금 목차가 돼 있습니다. 이 목차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어떤 사실을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도 기존에 연구됐던 결과들을 종합하고 몇 가지는 새로운 내용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1910년대하고 1920년대 항일민족운동이 중심이 되는데 파란 것들은 조금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야기는 많이 됐습니다. 이야기는 됐지만 새로운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대로 검은 글자 예를 들어서 1910년대 김형렬과 태울교의 항일른동, 제주도 법정사항일른동 이런 경우들은 기존에 많은 주장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1920년대도 국내에서의 항일른동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이야기는 됐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이제 다른 측면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외, 특히 만주라든가 상해입니다. 여기도 이미 어느 정도는 이 아웃라인은 이제 제시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내용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3번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이야기되고 있으면서도 뭔가 어떤 사람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 5번 정의부와 관련된 문제는 이거는 뭐 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제 작년이라든가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은 제가 이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 어떤 뭐 전체적인 틀을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이제 사용하는 개념이 이게 동화정책입니다. 물론 동화정책이라는 게 한 1930년대 이후부터 식민정책의 주요한 개념으로 등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비밀자료들을 보면 1910년 이 강점을 하자마자 사실 치밀하게 그 이런 그 정책들을 구상을 하고 만들어 나갑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저는 동화정책이라는 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월곡의 갑종 요시찰인 편입 1화에서 1917년 4월 24일자로 그 차월곡이 이제 그 청독부에 의해서 요시찰 그것도 이제 갑종 갑종이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그 중한 요시찰인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사상 불혼하든가 식민정치에 이제 그 반하는 반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요시찰자로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보청교일반에도 보면은 1917년에 이미 1910년대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1916년에 24방주가 만들어지고 17년에 이미 그 차경석은 그 차월곡 선생은 그 갑종 요시찰인으로 그 식민 권력의 주목을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마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거는 김형렬과 태울교의 항일운동 해가지고 이거는 김형렬이 전라북도 전주군 위봉사에서 주직 곽법경과 더불어 가지고 조선의 독립계획을 풍자하고 불혼한 운동을 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많이 인정이 된 내용이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모학산 밑에 가면은 김형렬 등 그 당시에 그 요 활동을 했던 그 비석도 공적비도 아마 세워져 있을 겁니다. 이것들은 참조하시고 이것도 이제 그 제주도 법정사의 항일운동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많이 다뤄졌습니다. 이게 학회에서도 세미나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제 3.1운동 이전입니다. 1918년 차월곡은 신도 모집을 위해서 각질을 전전하다가 18년 국권 회복에 미명하여서 영일군 출신 김연일과 더불어 가지고 법정사 나중에 이제 그 김연일은 이제 법정사의 주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외노는 외노는 이제 우리 조선을 병합하고 우리 조선을 학대해서 우리 동포를 학대해서 우리 조선 민족의 구적에 가깝다 해서 이제 봉기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한 번 말할 때 이제 제주도에서 항일봉기로 가장 큰 봉기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지만은 바깥에서는 이거를 이제 불교의 항일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은 제가 여기 양촌 및 외인사정 일란뿐만이 아니고 많은 데서 나타납니다. 차월곡은 분명히 이제 그 주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이제 아무리 찾아도 지금 찾을 수 없는 게 차월곡의 행방이 이 앞에만 나오고 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는 운동의 주체 세력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불교의 항일운동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버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20년대입니다. 1920년대. 20년대의 국내, 국내에서는 이 보청교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그 태울교도의 군자금 모집 활동. 21년도에 이거는 그 강원도에서 태울교도 조준호 등이 이 태울교의 목적이 국권회복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군자금을 모집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보면은 가장 많은 연구가 돼 있는 게 1921년에 이 국권회복 운동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강원도가 아닌 경상북도 안동 청송 사건 이런 사건들이 주로 다뤄지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안동에서는 태울교의 어떤 사람들만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한 이 보청교 연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 군자금 모집 활동은 이 태울교의 군자금 모집 활동은 어디 뭐 경상북도라든가 그런데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여기서부터인데 보청교 진정원의 불혼문서 배포 미수 사건이 있습니다. 1923년입니다. 1923년에 관동 대지진에 수반된 민심의 동요를 이용해서 오는 부업품 공진회의 개최에 맞춰가지고 사람들 출입이 아주 빈번한 틈을 타가지고 불혼문서를 선포해서 민심을 선동하려는 불혼문계획을 착착 진행했다라는 그런 문서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실패했고 여기에서 이제 체포가 되는데 이때의 불혼문서의 내용이 순리의 천도는 악자를 증하며 폭자를 감한다. 전달에도 전달에 도의외적의 제도인 동경에서 일어난 진제 이렇게 운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1923년 9월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 관동 대지진의 혼란한 틈을 타서 보청교 진정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3.1운동을 그런 것들을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혼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뿌리려고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 불혼문서에서는 도의외적이라는 말도 씁니다. 보면 이게 보통 섬나라 오랑케 외적이라는 말을 이제 불혼문서에다가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산포하려고 하고 실패로 끝났는데 이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몇 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제는 이거는 보청교에 불만을 가진 자가 보청교를 해화하기 위해서 장난질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사건을 확 추소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전우자우를 맥락으로 보면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는 수많은 이제 그 다른 내용들이 이제 복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그 전우사정을 이제 전부 다 이제 고려를 하다 보면은 이것도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이슈였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청덕부에서는 이게 쉬쉬한 겁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덮으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이제 했다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청교의 고민과 행동 이거를 보면 앞에 내용하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 대정 13년이니까 이제 1924년입니다. 아까 이제 23년 이후 바로 그 여기서 이제 보청교는 수많은 이제 그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되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때 그 1924년이 되면은 보청교는 실로 이게 기로에 서 있다라는 위기식을 갖습니다. 상당히 이제 위기식을 갖습니다. 왜 위기식을 갖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갑자년 천자등극설이 2014년입니다. 자 이제 그 해가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1922년 1월에 보청교를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그 식민 권력은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공개를 하면 이제 종교로 이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그 말살 시키려고 이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청교는 이제 24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이제 어떤 고민을 하느냐 하면은 독립운동을 시도해도 손병희의 3.1운동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며 이런 3.1운동과 같은 그런 그 커사도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게 일본의 이제 기록입니다. 식민 권력의 기록입니다. 이제 보청교 교단의 기록이 아니고 식민 권력에서 이제 기록을 해낸 겁니다. 이제 그 진술을 받아가지고 또 연계책으로 만주 방면으로 자경석 이하가 출동하여서 일대 포교를 시도함으로써 어떤 자신들이 생각한 것을 이룰려 했죠.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이것도 이제 그 상당한 비용과 당국의 주목. 식민 당국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아마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 이제 고민이 막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만주 쪽으로도 이제 연결이 다 되고 있었죠. 보면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교도의 신용상 제1로 우선 천도교당 이상의 교당 신축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학교도 짓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사업 시설도 경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제일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이뤄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도교당 이상의 교당 신축은 거의 한 당시에 돈 3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정읍 대흥리에 큰 교당을 만들었고요. 성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학교도 보험사립수학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아마 보청교 자재들은 원래 신학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만들었죠. 보험사립수학을 만들어서 신학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인재 양성을 이제 꾀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사업 시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산조합이라든가 이 기산조합이라는 것도 상당히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초의 어떤 노동조합과 같은 형태들입니다.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경영은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보청교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외입니다. 국외. 국외로는 어떻게 이제 그 연결이 되어져 있었는가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보청교가 의열단하고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열단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영화 밀정, 밀정을 보시면 의열단의 활동들이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1923년 초에 상해에서 한민족국민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왜 열리느냐 하면은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되고 활동을 하는데 21년 정도 되면, 20년, 21년 되면은 내부적으로 임시정부 내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이제 반목하기도 하고 막 분파도 생기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민족국민대표회를 상해서 열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걸쳐 있던 각종 단체, 독립운동 단체, 그 다음에 국내의 모든 단체들을 총망라합니다. 총망라해가지고 국민대표회를 열어서 앞으로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가야 될 길을 이제 모색하자라는 그런 회의입니다. 여기에 125명이 참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5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 보청교에서는 세 사람을 보냅니다. 세 사람,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분들은 두 사람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두 사람과 세 사람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주비위원을 만들어가지고 125명을 선발을 하는데 또 이거 선발하는 데서도 또 말이 많습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말이야 전라북도에서 제하고 이름이 똑같은 김철수가 그 주비위원 그쪽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해준 거 아니냐 또 아니면 나용균이가 그 당시에 주비위원이기 때문에 해준 게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심사를 합니다. 전부 다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심사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일일이 딱딱 나눠갑니다. 그래서 이제 125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보청교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보청교에서는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배홍길과 김종철은 보청교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두 명이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가지고 두 명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일이 또 있습니다. 강일은 보청교 청년단. 이 청년단들은 별도로 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숫자 3명이라는 것도 125명이 3명 그 당시에는 만주의 광복운동단체 워싱턴 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대표로 들어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보청교 쪽에서 세 사람을 보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제 아까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불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쪽에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천도교 셋, 보청교 셋 이렇게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배홍길과 강일 이 두 사람이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의열단으로 가입을 합니다. 의열단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럼 김종철은. 김종철은 제가 아무리 추적을 해도 지금 추적을 못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상북도 사람이라는 것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름을 다 지금 다 숨긴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배홍길, 김종철, 강일 이거는 아마 찾아보시면 다 배홍길은 우리가 한 이 말하는 배치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일은 강홍렬입니다. 이 합천 사람. 해서 이게 다 지금 가명을 다 쓰고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배홍길과 강일이 의열단에 가입을 합니다. 우선 배치문인데 배치문은 제가 다른 데서 가서도 배치문 묘 지금 세워져 있는데 가서 아무리 찾아도 사실은 아무리 눈 뜨고 봐도 보청교하고 연결을 하나도 안 시킵니다. 기록조차 없어요. 사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차월곡 후손들은 배치문은 나중에 배교해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배치문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까지는 목포 3.1운동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목포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에서 상당히 이 사람을 받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혜와 목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치문은 이제 나중에 기독교 활동, 사회주의 활동, 공산주의 활동 이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약간 이제 그렇게 오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배치문도 아까 의열단입니다. 그래서 한성은행 폭파 사건의 이제 그 6명 중에 1인으로 이제 내려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폭파하려다가 미스에 그쳤습니다. 강홍렬은 이제 보청교 청년회 대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자료가 상당히 내부 자료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강홍렬은 23년 1월부터 대표회의에 참석한 뒤에 그해 7월에 김혼봉으로부터 자네는 보통 단원이 아니라 특히 간부로서 인선된 이상 단원을 모집하여 상해로 보내고 또 조선 내에 지부를 두어 여기 들어오는 자금 모집 등에 진력해야 된다. 이런 명을 받고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쭉 하고 있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의열단하면 의열단의 당시에 이제 7가살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곱 대상 일곱은 죽여도 좋다 이제 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보청교가 이런 의열단하고 관련을 맺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도 아니다 이게 보청교 정읍보청교하고는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7가살 속에는 만약에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차월곡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자료에서 봤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차월곡도 역시 7가살 속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미 보청교는 의열단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갖고 이제 연결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보청교의 국외 연결망 이제 그 발각 사건이죠. 아까 앞에서 보청교 진정원 불혼문서 사건이 미수에 끝났습니다. 그때 그 자료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자료가 이제 나옵니다. 당시에 그 부여사랑 김목현이 체포가 되면서 당시 그 만주독립군 총사령관 김좌진 밀사의 유정근이가 이제 검거가 됩니다. 유정근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유민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좌진 장군하고 이제 정선이 전투를 같이 했고 그래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밀명을 받고 밀명을 받고 이제 국내로 들어옵니다. 약 300만의 신도를 갖고 있는 중간에 보시면 보청교 교주 차경석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나옵니다. 차경석을 만주로 초취하려고 이제 들어오고 서장 편지를 갖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약 300만 명의 신도를 갖고 있는 보청교 교주 차경석을 북만주로 불러들이고 조선 독립운동에 가입하게 할 목적을 띄고 이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차경석을 만주로 불러들이는 이유는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무기작업 구입, 구입 이제 돈일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을 이제 그 사실 제일 힘든 이 돈과 그다음에 군적에 넣을 수 있는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밀 편지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해서 이것도 이제 결국은 실패했죠. 그러나 아마 그 서류라든가 그 자료는 이미 보청교에 전달됐었다고 이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자진 장부의 항일운동과 보청교 군자금.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이것도 뭐 처음 이 자료가 발견된 때는 발견된 때는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잘못됐다.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주도 면밀나게 살펴보면은 1924년 상황을 살펴보면은 김자진 장부는 당연히 보청교하고 연결을 맺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아마 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를 보시면은 실제로 5만 원입니다. 5만 원. 5만 원. 5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거금입니다. 이거는 아마 뭐 여러분들 잘 보이시지 않을 겁니다마는 저도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계속 보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내용이 이제 보입니다. 하면 밑에 했습니다마는 동영부에 근거를 둔 김자진은 9월 상순 태월교본부 교주 차경석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아서 동영부에 위에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액수만 이제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보청교도의 만주 이주 계획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자료 최근에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이거는 보청교 혁신의 관부입니다. 이건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이상호의 문제입니다. 이상호가 제1차 보청교 혁신운동을 일으키고 주동이 돼서 일으켰다가 만주로 도주를 합니다. 만주로 도주하고 했을 때의 그 상황들입니다. 작년부터 교도를 만주로 이주시켜가지고 여기에다가 영구 이주 땅으로 삼고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다가 이게 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여기 당시 보면 길림성 액목현 토지는 약 10만 향지를 이제 매입을 합니다. 동성 실업하고 해가지고 합니다. 제일 밑에도 보면 모든 자본금은 보청교 혁신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만 향지라는 거는 이 향지는 그쪽의 면적 단위인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땅이 아닙니다. 한 계산을 하면 한 2천만 평가 지금 그 세종시 면적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돈이 70억입니다. 아 70만 원입니다. 70만 원이면 당시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금.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상호 보청교 혁신 내의 이 문제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왜 보화교라 했던 것을 보청교라 했느냐 할 때 보화교의 보자에다가 천독에 천자다를 따서 했다. 이게 우리가 일반화된 생각들입니다. 상식화된 생각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식화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또 짚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이상호의 문제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바로 뒤에 이상호가 아마 내려와가지고 그 정읍에 가가지고 차월국을 만납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 했던 것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왔지만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리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거기도 새로운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의부 및 보청교 군작원 모집 활동은 일명 조만식 사건이라고도 하고 권총단 사건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이게 정의부하고 연결이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만주 개척을 해가지고 이걸 위해서 보청교가 30만 원을 일단은 제공을 하고 여기 이익금을 이제 독립운동에도 쓰고 보청교에도 쓰고 그렇게 하자라고 협약을 맺습니다. 맺다가 이것도 결국 다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이춘배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보면 여기도 어디 이춘배 조만식 이춘배 나옵니다만 이 이춘배는 지금까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만식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많이 알려졌는데 이춘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춘배도 이게 정의부의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비밀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면 당국대 설립했던 분 범정장형 이분이 이제 만주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바로 이제 범진장형 그 사람하고 같이 이게 지금 활동을 계속 해나갔다라는 기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새로운 우리가 해석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보청교에 대한 수많은 굴레들이 이제 벗겨져야 되고 그리고 올바르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청교에 씌워진 그 제국주의적인 시각과 식민주의적인 시각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걷어내줘야 되고 그거는 뭐 근거 없이 걷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자료가 지금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사실 보청교가 잘못한 죄라고는 일제강점계 교단을 형성한 죄 하필이면 일제강점계에 그것도 뭐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자칭타칭 600만이라는 수많은 조선 민중과 함께했던 죄 그런 만큼 자금이 많았던 죄 그리고 식민죄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외로 나가지 않고 물론 나가려고도 아까 했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거등 침체 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이는 차월국과 보청교에는 고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 아닌 죄는 당시 식민관력에게는 심각한 위협을 가했던 요소들이었으면 사실일 것입니다. 보청교가 이 세상의 이름을 알린 지 언 100여 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죄 아닌 죄를 끌러주고 보청교에 씌워진 왜곡된 이미지를 풀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곧 보청교를 향한 식민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시선을 걷어내는 일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보청교 재조명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거는 잃어버린 역사의 대개벽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에게는 보청교는 잃어버린 역사이고 꼭 회복해야 될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